네 안녕하십니까. Daily Vocabulary and Idiom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보게 되는 단어는 우리가 굉장히 낯이 익은 단어입니다. 지금 영상 올렸는데요. 그 Stunt. 우리가 처음 이 단어를 접하게 될 때는 대개 영화에서 Stunt, He did all the stunts in the movie 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영화에서 하는 고난도의 연기, Stunt를 가리키는 단어가 되죠. 그리고 또 때로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정치인들이 어떤 이상한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도 Stunt라고 표현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좀 위험하기도 하고 멍청해 보기도 하는 그런 행동을 Stunt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게 되는 동영상 내용에서는 이게 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의 성장과 발달을 방해하다, 저해하다 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쓰이는지 아래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동영상 플레이 하겠습니다. But Underwatering can stunt the growth. Use drip or hand water the plants at the bay. Tastes good. But Underwatering can stunt... 네, 여기서도 나와 있죠. But Underwatering can stunt the growth 했잖아요. 그래서 밑에다가, 뭐 식물 같은 거에다가, 밑에다 직접 물을 주게 되면은 Stunt the growth. 그래서 성장을 제어할 수, 방해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한번 볼게요. 다음 영상입니다. Are misguided and would actually stunt the growth of the internet and impede its effectiveness. Are misguided and would actually stunt the growth of the internet and impede its effectiveness. They do stunt growth by covering the surface of the bark and inhibiting branching and the production of... 네, 멋진 표현이 또 나왔죠. 아까도 뭐 마찬가지였지만, because if you leave the netting on, 그 덮개의 네트 같은 거를 그냥 위에다가 내버려두면은 그대로 덮은 상태로 It's going to, 그 네트, 여기서 이 시라는 건 당연히 그 네팅을 가리키겠죠. It's going to stunt, 줘야 할 겁니다. Your plant growth. Your plant growth.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개 영상에서 스턴트라는 것은 그 뒤에 이제 컬러케이션처럼 growth, 뭔가 성장을 스턴트한다는 의미로 항상 같이 따라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You know, they say the roots are plant the plants. Because if you leave the netting on, it's going to stunt your plant's growth. You know, they say the roots are supposed to grow. 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오늘 한 핵심 단어 하나지만, 그 스턴트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고난인도의 연기, 고개, 또 멍청한 행동도 되지만은 무엇인가에 성장 발달을 저해하다 라는 뜻이 있으니까요. 예, 그거 잊지 마시고요. 예, 그 제 사이트에 오셨다면, 밑에 클릭하시면 이 단어를 가지고 영작할 수 있는 연습 같이 할 수 있고요. 유튜브 구독 잊지 마시고, 제 사이트에 오셔서 구독하신 다음에 본인의 가입한 아이디와 이메일을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등급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표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